창세기 38장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의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오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시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목전의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창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하미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아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앉으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몬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창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이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대 청컨대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대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대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줄이라 그가 가로대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대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려 그가 가로대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인퇴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대 길껏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대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대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대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대 내 며느리 다마리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인퇴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대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창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 있다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미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대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대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의 곧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창세기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파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장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심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통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특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대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메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대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당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대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고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안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넣으니 그 옷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옷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메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